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KTA 토익 스피킹 필수 표현. 이것만은 확실히 알고 가자. 자 이번 유닛에서는 저희가 뭘 보게 되나요? 시간, 요일, 날짜. 자 이런 표현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딱 숫자를 봤을 때 바로 영어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순서를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시간을 표현한다 그러면 몇 시에인데 여러분 그냥 전치사들은 외우지 마시고 이미지로 조금 생각하시면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이게 지금 9시에 라는 거잖아요. 딱 시간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9시에 라고 하실 때는 at 이라는 걸 써주시면 되죠. 만약에 정각 9시가 아니라 8시 58분 이러면은 뭐 그 전이니까요. 여기는 정말 딱 정확하게 가리키는 그 정각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at 9am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예문을 한번 볼게요. we have a meeting at 9am 이라고 하시면 9시에 미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분침이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특정 시간이다 이랬으면 무조건 다 at 이라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업은 시작합니다. 7시에 라고 하신다면 the class starts at 7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on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희 요일을 표현하는 건데 요일은 일이잖아요. 이 달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칸에 해당되는 이런 거죠. 이 한 칸은 여러분들이 그날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on입니다. 그날에 벌어질 때요. 그러면 이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한 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에 라고 하실 거면 on monday가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마지막 날에 라고 하면 on the last day 라고 이 칸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on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day라는 날과 on이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예문을 보면 이 날에 월요일에 저희가 회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we have a meeting on monday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at monday 아니고 on mon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특정 날인데 뭐 마지막 날, 첫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날짜로 말해줄 수도 있겠죠. 4월 29일이라는 이 날에 여전히 달력의 한 칸에거든요. 이 날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on이라는 전지사를 동반하게 되죠. 자 그럼 저희가 sales conference 영업회의가 있어요. 라고 해서 there is a sales conference 이 날에니까 또 on april 29t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그러면 4월 29일 화요일 이렇게 두 개를 다 쓸 거면 그때는 on tuesday, on april 29th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there is a sales conference 여전히 이 한 칸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on 사용하게 되면서 tuesday이고요. 원래라면 여기에도 4월 29일에 라고 on이 와야 되지만 같은 날을 칭하면서 같은 의미로 on, on이기 때문에요. 먼저 온 걸 챙겨주고 뒤에 건 생략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도 여러분 한국말 할 때 4월 29일에 화요일에 이러지 않잖아요. 4월 29일 화요일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어는 작은 개념을 조금 먼저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4월 29일에 이렇게 되고요. 영어로는 sales conference on Tuesday 먼저 하고 그리고 April 29th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일만 왔을 때는 온 요일 날짜만 왔을 때도 온 날짜 그러나 합쳐지면 한 번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in이라는 걸 들여다볼게요. 자 in은 뭔가 제가 빨갛게 이렇게 한 칸이 아니죠. 어쨌든 특정 월이나 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월과 연도는 여러 날들이 있거든요. 이 3월이건 4월이건 이 달력의 한 달에는 여러 날이 있으니까 이 기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 in이라고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3월에 이 행사가 개최된다. 개최됐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러니까 3월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요. 3월이라는 기간 중에가 되기 때문에 in이라는 걸 쓰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2018년도에 라고만 하시고 March를 빼실 거라면 이 연도 앞에도 in 2018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평창 올림픽 took place in 2018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t과 on과 in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지금 정리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나왔을 때 순서를 조금만 더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2018년 3월 혹은 4월 29일 9시에 이렇게 큰 개념에서 좁혀오지만 영어는 그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시간에를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요일 on으로 챙기시고 그 다음에 긴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 그날에,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콘서트부터 저희가 일정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정이 나오죠? The concert took place 7시에 정확한 시간 at 7pm 금요일 3월 1일에 그러니까 on Friday, March 1st 2018년도에 in 2018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The concert took place 특정 시간에 at 7pm 그 다음 3월 1일 금요일에 그날에니까 on Friday, March 1st 그리고 2018년이라는 긴 기간 중에 이니까 in 2018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순서는 연월일 아니고 작은 개념부터 해서 시간 먼저 말하시고 요일 그리고 월일 연도 이렇게 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Part 4를 공부할 때요. 단편적인 정보와 숫자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아 이걸 어떻게 말할 것이며 전치사는 또 어떤 것을 쓸 것이며 이런 걸 고민하실 때 자 Thursday, November 7th 다행히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트립이나 어쨌든 이 일정 자체가 목요일에 11월 7일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요일 앞에 온 여기 November 7th 앞에도 온이지만 같은 의미로 왔으니까 한 번만 챙겨서 On Thursday, November 7th You will fly to Kuala Lumpur 이렇게 해서 이 날 벌어지는 일정은 On Thursday, November 7th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날에 벌어지는 이만큼의 일정은 어떻게 하시죠? On Friday, November 8th 그리고 10시에 라고 하실 거면 At 10am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행 일정이라던가 행사 일정표에서 전치사를 헷갈려 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로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시간에 이 분침이 어딘가를 딱딱딱딱 가리키고 있다는 그 특정 시간이기 때문에 At 그리고 달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날의 날 Day라는 거죠. 한 칸에 해당되는 요일 On Monday On Sunday 그리고 월일이 함께 왔을 때도 날짜잖아요. 그렇게 월일 날짜가 함께 와도 달력 한 칸이거든요. 그것도 On March 1st On March 2nd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월이라던가 아니면 해라던가 이런 긴 기간들 앞에는 In 을 쓴다.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깔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반대 개념으로 작은 것부터 큰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Part 4 이제 문법 틀리지 않고 구사를 하실 수 있도록 힘내시고요. 저희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